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. 오늘은 명상정원의 가을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. 저와 함께 명상정원의 가을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이는 곳이 대청댐 전망대입니다. 여기는 대청댐 전시관의 모습입니다. 지금 저 넓게 보이는 곳이 대청댐의 모습입니다. 여기는 명상정원 가는길입니다.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. 여기는 슬픈연가 촬영지입니다. 여기는 포토존이구요. 저 넓게 보이는 곳이 대청댐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. 여기 대청 500댐길이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습니다. 여기는 대청댐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크구요. 포토존도 아주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잘 보셨나요?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